공룡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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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거 홍어 홍어 무침 하려고 야채 넣고 응 이게 몇 마리야? 2마리 두 마리 홍어를 먹기 좋게 잘라야지 이건 삭힌게 아니라서 냄새가 안나네 이건 야채 넣고 묻히니까 상큼하게요 이게 꾸득꾸득 맛있어 이거 이거 매실하고 초하고 그냥 조금 재놔 이거 무 절여질 동안에 이렇게 길게 잘린 다음에 세워서 다시 잘라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응 여기서부터 응 저리 있어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다 썰어 소주 큰컵으로 넣어 그렇게 좀 절여줘야 되나 매실청이야 응 이걸 많이 넣어야 좋아 응 국물 흘러간건 따라 불거든 응 그렇게 담궈뒀다가 나중에 짜낸다고 물기를 물만 쭉 따라 불고 막걸리도 다하거든 응 매실이 제일 좋으라고 해보니까 식초 응 식초 2개 응 그래가지고 잘 섞어준 다음에 응 좀 놔둬 이제 절여지고 그럴 동안에 아 야채를 이제 할 동안에 응 이제 야채를 썰어야지 응 이래놓으면 응 아주 제일 좋아 막걸리 뭐 그런거 필요 없어 응 더 깔끔하고 맛있구나 이게 꼬달꼬달한게 좀 길게 길게 길쭉길쭉하게 응 길쭉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응 호모가 길쭉길쭉하니깐 그것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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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길게 세로로 응 무 다 썰었네 응 한개 다 썰어 응 이거 오이 오이도 길게 썰어 이렇게 똑같이 길이로 응 길게 응 응 당근도 길게 당근 가만히 있어봐 이것만 좀 썰다가 이렇게 응 길이가 너무 안 맞는구나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거 응 다 썰어 야채도 절여야지 소금을 넣고 응 이런건 만져리지 응 매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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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 그래야 쫄깃쫄깃해 둘 물 나중에 수분을 꼭 짜내야지 응 응 그래 놔 이제 절거지 양파 응 이제 묻힐 때 이런건 절이는게 아니라 응 묻힐 때 넣는거지 그냥 이렇게 썰어 놓은거야 응 여기 대가리 크니까 파 응 쪽파도 들어가지 맞아 쪽파도 들어가 길이를 좀 길게 해 응 이거는 길이를 좀 길게 해 응 여기다 한 번에 다 넣을테 응 동시에 일단 넣어놓는다고 응 얘도 길게 썰고 응 이것도 야채는 다 숨죽어 물잖아 넣으면 넣으면 야채는 다 숨죽어 물잖아 예 야채의 창 amer 고추도 좀 썰고 엓이 assim 고추도 좀 썰고 아 이제 잘 절여져서 짜내는거야 응 그렇게 면포에다가 쌓아가지고 삶배인가 이게 응 안 씻어내고 꼭 짜 간이 그렇게 안 짜니까 짜면 흔들어야되 별로 안 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 매실을 넣으면 물도 얼마 안나와 더 절이면 바구니에다 그냥 받쳐서 해도 돼 혹시 나올까 그렇게 꾸덕꾸덕 야채를 짜내고 그냥 여기를 안 받치면 수건이 찢어져 아삭아삭해 이렇게 이렇게 다 짰구나 이렇게 다 짰구나 그러면 그걸 짜서 비닐에 넣어놨다가 묻히면 돼 이제 아 이제 짜 낸다고 이렇게 물 쪽 빠지면 그냥 이건 맛있는 물 빠지니까 눌러서 안 짜 이 국물만 버리면 돼 그냥 이 망에다가 이렇게 물만 빼 꼭 안 짜도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냉장고에 그릇에 큰 데가 없으니까 비닐에 넣어놨다가 묻힐 때 꺼내서 다 양념 넣고 버무리면 돼 해놓은 거 10초 치고 절였던 거 매실치고 해서 그리고 이거는 야채 짜놓은 거 소주를 넣어야지 음 음 소주를 넣고 고쳐야지 음 음 하나 물을 짜 버렸으니까 이거 다시 또 넣어야지 매실청 음 고추장 이제 묻혀가면서 아 고추장 음 두 스푼은 되네 음 음 음 음 잘 버무려주고 음 그건 뭐야? 생강 어 생강을 넣어? 음 생강이 맞나? 가만있어 숟가락으로 올게 음 이거 음 하나 이거 두 개 음 이거 마늘 음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다 세 개 이런 거 집어넣어야지 음 미리 절여서 짜놨던 야채 이것도 파 양파 청양고추 빨간 고추 청양고추 빨간 고추 고추 잘 버무려주고 다 고추 고춧가루 넣고 더 넣어야겠다 이걸로 아까 하나 네 음 들어갈 거 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갈 거 음 li 물 사 새콤한 냄새가 나네 여기다 초고추장 이거 좀 넣어줘야 돼 아 그래? 미나리 한 다발이 미나리를 넣어? 초고추장 낸다 그랬는데 초고추장 초고추장 초고추장도 좀 넣어? 좀 넣어야지 새콤한 맛이 아무래도 새콤달콤한 걸 이걸로만은 못내 가수 양념 덩어리 양념 맛이지 양념 맛이지 이제 다 됐어 떼만 치면 돼 깨 감 딱 맞아 딱 맞아? 진짜 잘했다 맛있게 보이네 새콤해 갈비 꼬야지 갈비 꼬야지 이거 시원한 콩나물 어? 너무 무서워 한참 한참 한글자막 by 한효정